안녕하세요 러너님들 반갑습니다 홍진영입니다 제가 여기 웨와트에요 바로 테이즐러너의 홍진영 홍글리의 엄지척 랜덤상자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 녹음하러 왔어요 완전 기대되시죠? 테이즐러너의 제 변신 캐릭터가 나오게 되서 정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열심히 아주 열심히 녹음 잘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후! 팔로미! 컴온! 컴온 컴온! 똑같이 하면 그냥... 어머 너무 반가워요 찰칵! 슝슝! 요렇게 땅! 땅! 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녹음을 마쳤습니다 오늘 녹음한 목소리는 바로 오늘 공개되는 제 변신 캐릭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 기대되시죠? 홍진영의 엄지척 랜덤상자를 구매하신 런너 분들께는요 제 끌피부를 보여주는 자유선이 싫어요 모자! 이 모자를 드릴 거고요 저를 또 신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아 운동화! 아 운동화! 운동화! 하나 더! 한짝 더! 한짝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짝 다 드립니다 아 예 운동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한창 꽂힌 티셔츠 아 죄송해요 여기요 오! 굉장히 하와이 가고 싶은 느낌이에요 알로아 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테일즈러너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진영이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고마워요 -고마워요-고마워요-고마워요-고바